지금 검찰이 이르면 내일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에 놀라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목표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구속시키고 기소한다, 이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99%, 기소할 가능성 100%다, 이렇게 예견을 다들 해왔던 겁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금을 한다, 구속을 한다. 과거에 김영삼 가태견금 때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 그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체포동의안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거거든요. 정부가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야당 정치인들 잡아넣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막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체포동의안인데, 이 체포동의안이 별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정말 이 체포동의안이 아직도 여전히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런 시기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야권을 무력화하겠다, 최소한 분열을 시키겠다는 거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로 보냅니다. 법무부로 보내겠죠? 그럼 정부가 국회로 그것을 전달해요. 그럼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과반수가 출석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가결이 됩니다. 가결이 되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거고요. 부결이 되면 영장이 기각되는 겁니다. 그럼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까? 민주당에서는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느냐 마냐를 두고 설왕설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누가 찬성을 했는지, 누가 반대를 했는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강요할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의원총회에서 한두 명이라도 나와서 조금 부정적 입장을 밝히거나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이러면 그게 아주 극소수라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그 부분만 끄집어내서 대서특피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확대할 겁니다. 그걸 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대하거나 또는 신중론을 펴는 의원들이 있어서 언론의 그런 게임에 놀아날 것을 우려해서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체포동 의안이 상정이 되면 과연 가결이 될까?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잖아요. 여기에 무소속 7석,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의원 의원 1석 이렇게 합치면 177석이 되거든요. 정의당 6명,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원 의원까지 국민의힘하고 한 편을 먹는다 하더라도 지금 28명 정도는 최소 28명 이상이 이탈을 해야 과반을 넘길 수 있거든요. 전원이 다 표결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체포동 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조응천 의원 같은 사람들마저도 지금 언론에 인터뷰하는 걸 보면 구속의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을 또는 본인이 소속돼 있는 당 대표를 체포하겠다고 하는데 구금하겠다고 하는데 그 구속 필요성을 확신도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잡아가세요 하고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나올까? 그건 조금 회의적인 상황이고요. 검찰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범죄가 중대하다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범죄의 중대성이나 그 범죄가 소명됐는지 여부,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에 포획된 피고인들 또는 피의자들이 검찰 입맛에 맞게 진술을 번복한 것을 빼고 나면 확실한 객관적 물증으로 범죄가 소명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것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인데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고 지금도 제1야당 대표인 사람이 어디 가서 도망가서 숨어 다닌다는 건가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거는 도주 우려 가능성은 0%. 그럼 남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보통 구속해서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것은 피의자가 밖에서 다닐 경우에 어디 가서 서류를 불태울 수도 있고 그리고 휴대폰을 어디다가 집어던지거나 감출 수도 있잖아요. 검사들 특기 아닙니까? 화가 나서 던졌다. 어디서 잃어버렸다. 이거 검사들 특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것 또는 인증도 있죠. 인적 증거. 공범이 밖에 같이 있을 경우에, 자유자재로 만날 경우에 말을 맞출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쟤들을 분리시켜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도 구속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이 이미 300회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건으로 300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어요. 더 이상 어디 가서 무슨 증거를 인멸합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성남시청 시설의 일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청에 가서 뭔가 서류를 불태워서 없애나요?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남는 것은 인적 증건데, 웬만한 사람들 지금 다 구속돼 있잖아요. 측근들 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김용, 정진상 다 구속돼 있고 이재명 대표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 있는 유동규를 만나서 회유를 할 겁니까? 남욱하고 말을 맞출 겁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가 남느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이 구치소에 구속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측근을 보내서 회유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정성호 의원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다.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가서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면회했고 그 면회 과정에서 무슨 알리바이 이야기를 꺼내고 그랬던 게 결국에는 회유하거나 증언을 오염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그 대화 내용을 검찰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구치소에서 흘렸을 리는 없고 그 교도관이 받아 적은 내용을 검찰로 보고를 할 텐데 검찰이 아니면 그게 어떻게 언론에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과 면회 온 사람이 대화를 나눈 것을 어떻게 언론이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가 명백한 거예요. 검찰이 이들 사이에 이재명이 정성호 의원을 보내서, 친명계 의원인 정성호 의원을 보내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신의 측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얘기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밖에서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 안 돼. 안에 가둬놔야 돼.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한 거죠.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을 면회한 게 엊그제 있었던 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난해 12월에 면회를 했던 겁니다. 그게 왜 이 타이밍에 터져나왔을까? 의도가 너무 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 시점에 이 얘기를 언론에 흘렸다. 더더구나 그 대화 내용이라는 게 알리바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명백한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쟤네의 진술의 신빙성과 너희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 다투게 될 텐데 쟤네가 돈 졌다고 하는 날, 돈 받았다고 하는 날, 그날 네가 다른 데서 뭘 하고 있었는지 그게 확인이 꼭 필요하다.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 준 거거든요. 정성호 의원도 과거에 변호사였기 때문에 법률적 조언을 해 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앞뒤 뚝 잘라서 검찰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언론에 흘려서 마치 이들을 회유하려고 한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본 적 없는 자중질환이 벌어질 겁니다. 윤석열과 검찰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놔요. 사퇴를 한다. 또는 구속이 된다. 그래서 거리 상태든 사고 상태로 접어든다. 이렇게 되면 사방에서 물어뜯을 겁니다. 검찰이 하는 가장 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간책. 어제 이재명 대표도 당원전 행사하면서 그 얘기를 한참 하던데 이간책을 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정보를 막 흘려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무형 논두렁 시계가 나왔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간책을 써요. 주변 사람들을 분리시켜놓고 이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고립이 완성되고 나서는 사방에서 물어뜯고 돌 던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더더군다나 언론도 지금 한 편을 먹고 있는데 사방에서 돌을 던지고 물어뜯고 해도 아야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될 수 있다. 이재명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 구속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바로 그걸 윤석열 정권하고 검찰이 노리고 있는 거죠. 우선은 1차적으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분열해라, 분열해라, 싸워라, 싸워라 이걸 유도하는 거고요. 기소를 하거나 또는 구속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예전에 국민의힘 이준석 사례처럼 당내에서 이게 사고냐, 거리냐, 직무대행이냐, 권한대행이냐 이걸 가지고 또 싸울 겁니다. 만약에 사고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거리라는 것은 그 자리를 잃게 된다는 건데 만약에 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임시전당대회를 또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돼요. 민주당 당헌상 당대표 임기가 8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야 되고요. 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 선거를 새로 한다. 안 그래도 이재명을 물어뜯을 사람이 사방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전당대회까지 열어서 당대표 선거까지 나서면 누구는 친명계네, 누구는 비명계네 하면서 너는 이재명 때문에 친명계는 당선이 되면 안 돼 하면서 또 싸우고 악의 다툼을 벌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분열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재명 대표도 그걸 잘 간파하고 있죠. 어제 당원존 행사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원존 행사를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분열하지 마라, 총구는 밖으로 돌려라.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문자폭탄 보내고 억압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본인의 지지자들한테 하는 얘기였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든 기소가 되든 간에 민주당에서는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장은 당대표직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민주당 당헌 80조, 그래서 많이 논란이 됐던 그 조항 때문입니다.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그리고 각급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 이 내용. 그런데 작년 8월에 3항이 추가됐거든요. 그 3항의 내용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징계하지 않는다, 직무 정지를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이거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당무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이 정치 탄압이 아니다라고 과연 의결을 할까요? 어찌됐든 이 과정 속에 논란을 유도해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나 곽상도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물타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인다.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 말대로 분열하지 말고 특히 이재명 대표 본인 역시도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일은 없어야 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